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을 중북권 광역교통망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주간 업무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에 따라 세종시와 청주공항, 충북 옥천과 논산 강경까지 도시 연결성이 수월해져 인근 도시와의 성장 비전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전체적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도시 기능을 확대하고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청년 문제 해결과 지역 대학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